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되겠습니다 어제 7장 후반부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의 양식에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8장을 나누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로맨스 챕터 8, 버스 1, 2, 11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교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지금까지 7장까지 있었던 모든 암울함과 또 할 수 없음과 또 힘든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therefore 그러모로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오늘 귀중한 그러한 말씀으로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봄을 맞이한 것처럼 가뭄 가운데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시원한 한 줄기의 그 소낙비로 인하여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7장까지만 해도 오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늪혀서 건져내리오 탄식을 하였던 바울입니다 1장에서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과 또 모든 이방인들이 율법이 있어도 없어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오늘 구원받은 그러한 그 한 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비로소 새로운 그러한 방향을 맞이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61년 4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의 주체로 외교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외교관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라고 하는 그러한 한 법조항이 마련이 되어져서 지금도 약 한 50년 이상 동안 모든 세계에 수교를 맺은 나라들의 외교관들이 그 나라에 나가서 외교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사법적으로나 또 어떤 그러한 행정적으로 잘못을 혹 하였을지라도 나중에 아주 심각한 그러한 영향을 끼칠 일이라고 하면 취방을 당하게 되지만 그 나라 안에서는 면책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외교관 면책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들의 달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기원 33년에 4월 18일 오후 3시를 기하여서 이스라엘의 갈부리 언덕에서 그의 지상에 세워질 천국 대사들의 안전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불완전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영적 대사의 면책 특권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미링을 가지심으로 말 미야마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그 몸을 깨뜨리셔서 물과 피를 아껌없이 다 쏟아 붓게 하심으로 그 피로 그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대사 엠베서더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사단으로부터의 공격과 참소에 대하여서 면책을 당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말미야마서 오늘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면책 특권은 유효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면책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고 대사로서 우리가 디그니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가 혹시 사단이 쏘아대는 그 참쇄 화살을 우리가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이 영적 면책 특권을 통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받은 하늘나라의 대사들 엠베서더 우리는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비록 태어났지만 우리가 본래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면책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로 배서된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서 나갈 때에 오늘 우리들이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제 로마서 7장에 이어서 오늘 8장에서는 더 이상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물질 낭비하지 말고 또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희생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오늘 이제 더 이상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지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면 어떤 죄든지 아무리 흉악한 죄이고 아무리 많은 횟수의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의 언덕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누구에게나 어느 세대에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라도 그것이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얼마나 여러분 날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하게 하고 쉬지 않고 원망하게 하고 범사에 불평하게 하고 뭐 어디 비슷한 말씀 같은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비록 내가 연약하여서 아직 죄를 짓는 습관들이 있지만 이 습관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종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낙심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들을 보면 누추하기가 그지가 없고 구약 성경에 표현해 보면 마치 걸레와 같은 누더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의의였지만 그 못 쓰는 의의는 이미 다 뽑아서 내어버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한 의의가 나타나서 새로운 의의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심장 이식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새 심장을 가지고 새로운 그러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주의한 자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오늘 벌써 8월 5일인데 오늘 8월 5일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그 귀한 역사들을 오늘 아침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혹시라도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 죄책감 때문에 사단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하는 모든 죄도 흰눈처럼 씻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정점의 말씀으로 이 1장부터 7장까지의 어두운 색깔은 다 먹구름은 거쳐져 버리고 이제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용기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그럼으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미래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비저넬이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옥죄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발생한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를 만나지 않은 인생은 이 창세기 3장의 죄의 문제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지워버릴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로를 믿을 때에만 이것을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고 덮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하여서 사랑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외교관들, 면책특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도 무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아주 가태어난 아이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싱그럽고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 아이들을 일컬어서 이노센트하다, 무죄하다, 무흠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심령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로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면책특권을 받았고 지금도 그 특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마음으로 짐짓 죄를 짓는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된 이 면책특권은 계속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당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조차도 이 이전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3장의 죄의 문제는 모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전부 이 팩트가 되어져서 창세기 1장에 들어서자마자 로마서 1장에 들어서자마자 바울사도는 의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의 어떤 원죄와 자기가 스스로 지었던 죄 가운데에서도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간이면 8.15를 맞이합니다 한국광복절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이 되시고 지난 토요일에 임원들이 모이셔서 이제 교회에서 임원회의를 하셨는데 8월 15일이 보니까 금요일이에요 임원분들 가운데에서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8.15 광복절 기념식을 하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8월 15일 금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광복절 및 건국일 권국절이 아니고 권국일 권국일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복이 무엇입니까? 그 일제 앞제 치아 아래에서 그 38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지난 주일에도 두 분의 할머님이 오셔서 일제 만행 가운데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그 두 분께서 올라오실 때에 단임 목사님도 눈시울이 뜨거지셔서 그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할머니들이 올라오실 때에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제 강점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광복을 맞이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유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전히 짓밟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광복을 주신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억압받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면책특권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극류를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만한 각오와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질고의 문제를 못 이겨낸다고 하면 그것은 멀리 우리가 나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시간에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아이덴티티 리얼라이제이션 우리들의 신분의 자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사로서 그 대사가 가는 곳에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본국의 법적인 그러한 한계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비록 죄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법도 안에 있으면 마치 여기가 무슨 이라기나 아라비아나 중동지역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지난 주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브레드 왈츠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에게 안전치대는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안전치대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안전함을 느끼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호하심을 얻을 수가 없고 그저 우리가 면책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싶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뒤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영적인 해방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삶의 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도가 늘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그 시간과 장소는 반복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과 질은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그것으로 인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행하는 특징이라고 캐릭터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절까지 갈속하여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까닭은 구원을 받고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다시 말하여서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후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였지만 오늘 적어도 로마서 8장 1절을 수궁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성도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우리를 쫓아다니는 자입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쫓아다니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지도 쉬지도 않고 계속하여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기 위하여서 게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천국문 앞에까지 가서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그 원수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리포서 2장의 말씀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여러분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자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는 이신 득의 이신 칭리를 얘기하지만 바울사도가 빌리포서 2장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로를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와 섬김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방침으로 하는 것이 백 투 베이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백 투 베이식은 백일 동안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라이프타임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일이라고는 날짜를 빼자고 하셔서 처음에는 우리가 백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겠지만 백일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백 투 베이식,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신앙을 평생 라이프타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하는 말이 늘어났다고 그의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늘 저는 스프링필드로 내려갑니다 17년 만에 스프링필드 고향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할 때 아침 7시 반에 첫 수업이었습니다 잠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저희 집은 바로 그 대학원 건물에서 세 블락 건너서 있었는데 한번 이번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데 미국 학생들도 눈이 안 떠지나 봐요 커피를 먹으러 이만한 데다가 커피를 가지고 옵니다 아직도 인상적인 게 그 커피 먹으러다가 WWJD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암호인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도대체 그 WWJD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렇게 이 머그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자기의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구원 받은 성도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이 손목에 차는 고무밴드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WWJD 머그에도 WWJD 어떤 자동차 키체인에도 보니까 WWJD 심지어는 자동차 범퍼 스티카에도 WWJD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의 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이직 기본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성경만 우리가 숙지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기억의 용량의 부족으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탁탁 이 말씀이 튀어오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구원의 안전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한 성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영원 구원 보장은 아니에요 이터널 세큐리티 어떤 교단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일을 해도 끝까지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결과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 과정들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 보장은 우리 교단에서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것을 배격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적 타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부르신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과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장로 교인들은 여러분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신조가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그 칼빈의 5대 강령도 Irresistible Grace 다음에 여러분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을 받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견인하셔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제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한 영적 아이덴티티를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죄를 혹 지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모든 죄를 다 아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상쾌한 마음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 성전문을 열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과 안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전에 어떤 자동차 선전을 보게 되니까 그 카피라이트 광고 문구인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멋있게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차를 보여주다가 Enjoy your drive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Enjoy your salvation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에서 헤매지 마시고 시간 허송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필요 없는 모든 정력을 소모하지 마시고 오늘 그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안에서 받은 지혜와 분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시고 투자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는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면책특권이 있지만 그 면책특권을 사용하여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중국에서 한국의 대사들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어요 중국 대사관에 나가서 그 대사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한 겁니다 본국으로 추방당했어요 소환당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질문이 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에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책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졌지만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죄를 그러면 함부로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느냐 바울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아직까지 어두운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이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